목포가 와서 짬뽕 먹고 왔어 이런 얘기를 쓰세요 어느 때 생각해보면 지역에 되게 유명한 음식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왜 거기 중국집을 가셨지 싶거든요 유명해요 목포 하면 중국집이 어떤 연유가 있습니까 목포는 원래 개항을 일찍 했었고 원래 광주도 목포에 이를테면 연결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목포가 더 유명한 도시였고 왜냐하면 일제가 수탈하기 위해서 살게 된 도시였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일자리가 많지 않아요 화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기술자 또는 일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당연히 일본에 권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청요리집들이 생겨난 게 나중에 그런 흔적들이 지금 재밌는 게 목포에 있는 지금 제일 오래된 중식당이 노포인데 그 식당이 지금 한 70년 됐어요 1950년에 생겼어요 상락동이가 있는 지읒집 원래 그 선조는 포목상으로 원래 중국인들이 포목상 그다음에 요리사 이런 걸로 많이 한국에 넘어왔었거든요 3대째 자제분이 하고 있는데 아직 4대를 물려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집에 간짜장이 유명했어요 그래서 그걸 줄여서 가게 이름이 중자로 시작합니다 거기 가면 그냥 목포 사람들 중간 먹을게요 그냥 물어봐요 중간 중간 너무 재밌잖아요 이름 중간 중간 그래서 그게 중화 뭐뭐의 간짜장의 준말로 중간 하되니까 중간이 됩니다 중화뭐뭐뭐의 간짜장 근데 지금은 그게 주변에 조금 범위가 넓어져가지고 쉽게 말하면 목포식이 약간 유닛짜장을 의미하는 것처럼 다른 중화요리집에서도 중간을 다 팔아요 팔아 팔아 그 집이 아니더라도 가서 그냥 중간 주세요 하면 알아서 나오는군요 그냥 나와요 그 가격이 일반 짜장보다 500원은 1000원 비싸고 삼선 간짜장보다는 조금 싸요 그 중간에 또 위치하고 있어요 상당히 면이 가늘게 뽑고 가늘게 뽑는다 굉장히 가늘어요 그리고 아주 진하고 아주 기름진 맛에 짜장을 딱 얹어주는데 미칩니다 게다가 계란후라이 있죠 후라이를 딱 얹어줘요 가삭가삭하게 구운 후라이를 얹어주고 정말 흥미로운 게 그 동네에서 뭔가 그 이런 중간에 파는 집들이 많은데 거기 중국집들이 짬뽕도 잘하고 볶음밥도 다 잘해요 근데 가면 김치가 맛있어요 아 김치가 맛있다 김치 맛있는 중국집은 다 맛있어요 원래 중간요리집에서 원래 김치는 건성 주는 거잖아요 마지못해 주는 거죠 내가 간 중국집 중에 김치가 맛있으면 다 맛있었어요 시골에 거래된 화상에 하는 중국집이나 한국인분들이 하는 곳 가면 묵은지 주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 게 목포다운 중국집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